자 383페 11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리 갑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남부하기 위해서 갑소의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채권자인 의리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도 권리고 권리질권의 객체가 되니까요 그래서 병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9천만원을 빌리면서 저당권부 채권을 병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는 게 가능하고요 이거 우리가 입질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저당권에 관한 등기부에 이 질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뭐하게 되냐면 기재를 하게 되고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병이 을로부터 담보로 받은 채권을 갑에게 행사하는 경우에 갑이 돈을 안 주면 질권자인 병이 의뢰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당권부 채권도 입질, 질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질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에 등기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5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질권을 목조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답은 5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권리 질권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일단 권리 질권은 재산권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임차권도 채권이긴 하지만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질권 설정할 수가 없으므로 1번 부동산 임차권은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 채권에 대한 질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이죠 5번 무기명 채권입니다 무기명 채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채권이고 재산권이니까 질권 성정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4번 3번 무기명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채무자 등이 백화점에다가 통제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상품권을 교부함으로써 질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를 통직 또는 채무자가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권리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보시면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일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질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죠 1번입니다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ㄱ,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X죠 ㄷ번,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의권이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으므로 ㄱ, 은행은 X가 되는 것 ㄷ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이 병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임차인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어필업이 상한 충고권이 있어요 근데 이 보증금 반환 조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동시에 항변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네가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목점을 반환하지 않겠다라는 동시에 항변권을 갖게 되고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뭘 갖게 되냐면 유치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임차인 채권을 남부하기 위해서 똑같은 객체에 대해서 동시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므로 ㄷ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다른 얘기가 있긴 한데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양도할 수 없다 일신전속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ㄷ번, 물상보증인은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담벌 제공해지면 그 사람이 뭐죠? 물상보증인이 되니까 x네요 옳은 것은 ㄷ, ㄹ에서 4번이 답입니다 2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비를 지출할 수도 있고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액이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이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x입니다 가압류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면 가압류가 됐든 저다권이 설정됐든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1번은 x가 되는 겁니다 2번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맞춰진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답이 되겠죠 해설은 맞습니다, 해설은 맞고요 정답이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정답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답은 2번 3번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요 뭐 저당권 설정 단위도 후둔 경매가 되도록 유치권 선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부동산의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4번 유치권자가 피담버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남은 채권에 상관하는 유치물의 구분을 하나요 그 원리를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제가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여전히 유치권이든 저당권이 질권이든 모든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계속 그 여력이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x입니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을 수치한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 충동할 수 있다 x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x네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자 4번이 답이죠 왜요? 권리금은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3번이 답이죠 왜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러 가네요 자 1번이 답입니다 왜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이 되니까요 자 2번은 x예요 왜냐하면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탈례 입장이고요 또 3번도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직간접을 보면 하죠 3번 질문처럼 채무자 소유인 유치의무를 타인에게 대여했다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즉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때는 소멸되겠죠 4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유치권 행사하더라 소멸 시유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5번 유치권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맞는 것을 찾으러 가는데 2번이 답이죠 왜요?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권이 있어요 없는 게 뭡니까? 우선 변제권과 물상 대의권이 없는 거죠 답은 2번 8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데 1번부터 볼까요? 유치권에는 물상 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지만 물상 대의성과 우선 변제권이 없죠 2번,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 물론 성립할 수가 있고요 3번,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도 인정이 되고요 4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죠? 경매권이 있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5번, 유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 변제 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간이 변제 충당이 허가됐다면 이것은 법률 규정에 대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역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답은 5번이 되고요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9번입니다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질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문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이 1번이네 답이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1번입니다 1번 점유계정 방법은 안 됩니다 점유계정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선이 취득 안 된다 질권 설정 안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질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옳지 않은 것, 1번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사정구상권을 갖는다 2번 선이 취득하는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이 전용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선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질권과 소유권입니다 2번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임대차 보증금 채권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 질권을 성립한다 5번 채권, 질권의 설정 그 목적은 그 목적은 채권의 양도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뭐죠? 1번이고 답은 뭐죠? 1번 1번이 답이죠 1번 1번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와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정구상권을 갖는다 X입니다 변제를 해야 비로소 구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으므로 1번이 X고 1번이 답이 되네요 392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저당권이 나오고 있죠 1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다 이 나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저당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물론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해 기억 종물에 미치고 니은 부합물에 미치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수칙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 이전의 과실 차임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기억 니은에서 2번이 답이네요 2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들지에 대한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을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병원 X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의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나대진 상태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병이 병이 건물을 신축을 했죠 병을 신축을 했는데 순서가 두번째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이 있구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정명의로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일단 생각을 해보면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경매가 되면 이 건물은 철거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또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사용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정저당권의 건물을 경매하게 되면 경매하기는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이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왜요? 부정성 수바성 때문에 3번 2번 다시 해볼게요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무가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후 X에 관한 임차권 토지사용권 임차권도 무에게 이전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의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원래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 저당권은 건물에 있고 의뢰 저당권은 토지에 있는 거죠 따라서 건물이 경매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의뢰 저당권을 소멸할 일은 없으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그 의뢰 그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 대입권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물상 대입권은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물상 대입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담보 목적물이 매매가 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입권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맞나요? 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토지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소유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 소유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의뢰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경우는 X가 되고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문이 옳지 않은 거죠 자 저당권자에게 물상 대입권 인정되려면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꼭 저당권자가 직접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물상 대입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했다면 물상 대입권 인정되므로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 대입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나오고요 이 문제가 이 지문이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은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2번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의 빚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그 변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을 테니까 4번이 답이고 4번이 오른 거죠 그 다음에 2, 3, 4 해적이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1번 경매 과정에서 경매이 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만약에 변제하지도 못했고 경매도 받지도 못해서 쫓겨나게 되면 피로비 유익비에 대해서 제3취득자는 우선 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액수가 되고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권채구액을 1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갚아야 될 실제 채권액은 채무액은 얼마냐면 1억 2천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근저당권자는 채권채구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채구액이라는 것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매가 되기 전에 채무자가 돈을 갚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1억이 아니라 실제 채권액 채무액인 1억 2천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채무자의 책임액은 1억 2천인 거죠 따라 1번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요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채권, 최고액에는 원범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되고요 지연배상금도 포함됩니다 특히 조지 말 것은 지연배상금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1년 분에 하나지 않고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실행비용, 경매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5번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에는 근저당의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과 실행비용이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은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5번이 답이고 5번이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확정을 한 다음 판례의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근저당권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입니다 물론 거래관계를 해지하게 되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겠죠 따라서 4번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근저당권 설정자는 기간 경과 전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공동 저당권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4번 공동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죠 자, 가액의 비례에서 분담이 결정되는 것은 동시 배당하는 경우죠 만약에 일부만을 실행한다 이시 배당하게 되면 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을 수가 있으므로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제 존재 여와의 관계없이 언제나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 채권액 분담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갑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인 X, Y 두 부동산에 각각 1순위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 부동산의 의리, Y 부동평이 각각 후순위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갑의 저당권 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 공동 저당권자는 이시 배당할 것인지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맞는 질문이죠 2번 X 부동의 환가 대금으로도 갑과 의뢰 피담보 채권이 충분하다면 일괄 경매가 허용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3번 동시에 경매하는 경우 그때는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 있든 없든 매각 대금 비례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시 배당하게 되면 전액을 다 변제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즘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참고자고요 자 채무자가 있고요 갑이 채권자인데 의뢰계 채권이 있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 부동산에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됐고 X 부동산에는 갑이 1순위 2순위가 의뢰고요 Y 부동산에는 갑이 1순위 2순위가 누구죠? 병인 거죠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갑은 동시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되는데 동시에 배당할 것이냐 아니면 2시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만약에 갑의 X 부동산만 2시 배당하게 되면 갑이 1순위로서 전액을 다 변제받기 때문에 을이 받을 돈이 줄을 이겨들게 돼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손해보고 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의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2시 배당을 하게 되면 을은 Y 부동산에서 갑의 권리를 대의해서 우선변제 받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Y에서 을은 병보다 선순위로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5번 살 경우 을은 동시에 배당할더라면 갑이 받을 수 있어서는 금액이 안되어서 Y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병 다음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보통 공동 저당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주택관리사회는 거의 잘 안내는데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이 결정된다는 거죠 10번 보시면 갑은 을으로부터 1억 5천만을 초용하면서 자신의 ABC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익 각 부동산의 경매에 동시에 배당하였다 위익 부동산의 각 부동산의 경맥대금이 9천만원, 6천만원, 3천만원이었다면 우리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 거죠? 처음에 보자고요 우리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줬고요 1억 5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ABC죠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저당이 설정됐고 동시에 배당했죠 A가 얼마입니까? 9천만원 B가 얼마입니까? 6천만원 C가 얼마인가요? 3천만원이죠 3천만원 이렇게 동시에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원이고요 지금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이고 비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더해서 밑에 깔면 됩니다 9 더하기 6 더하기 3하면 18이죠 그러면 B에서는 뭐죠? 18분의 6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1억 5천의 3분의 1을 B에서 받게 되니까 5천만원이 답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당권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억 6 4억 7 4억 7 5억 7